안녕하세요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제가 콜라겐 마사지를 했는데 잘 붙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콜라겐 마사지로 마사지를 해보니까 마사지 할 때나 안 할 때나 차이가 있더라구요. 마사지를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하더라구요 촉촉하고 이 안에 남은 에센서들은 목이나 손이나 이렇게 발라주시니까는 참 실용적이고 좋더라구요. 되도록 여자로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구요.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도 주말에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서 콜라겐 마사지를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한번 자기만의 한번 피부를 한번 갖고 보세요. 갖고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잘 이렇게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어찌든지 좋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세요. 사랑합니다.